북극곰, 북극곰 수염 축제! 화이팅!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 보러 오실까요?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아, 너무 추워요. 너무 추울 것 같아요. 아, 너무 추울 것 같아요. 제 28회 동동동 수염 축제 대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 28회 북극곰 수영 축제 대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전국의 겨울 스포츠팬 여러분,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물에 들어가기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고, 저미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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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